감독님, 감독님, 감독님. 어, 잡았어요? 잡았어요? 이야. 어우 던졌어, 어우 던졌어. 와, 역시. 와, 이분 대단하시네. 박수 전문가 보니까 다르신 분입니다. 진짜 신기하다. 여보세요. 구조했어요. 그냥 피부 병이 엄청 심하고요. 많이 좀 말라 있습니다. 예, 예, 지금 빨리 병원으로 위성해야 될 것 같은데. 어우, 말랐어. 너무 말랐네요. 피부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. 굉장히 경계가 심해서 말이 무너던데. 어머, 어머, 어머. 괜찮아, 괜찮아. 굉장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았는데. 사람을 못 믿는구나. 아이고. 제가 봤을 때는 태어나고서부터 그냥. 바깥에서? 어, 바깥에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다 보니까 털도 다 빠지고 그런 것 같아요. 피부도 상처가 났다가 다시 좋아졌다 이러니까 시커멓게 또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진짜 말랐죠. 진짜 빼밖에 없어. 굉장히 마르고 영양 결핍도 심해서 몸무게는 한 3.4kg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여기가 피부가 많이 벗겨졌어요. 그래서 털도 목은 약해서 다 빠지고. 치료받고 하면 진짜 예쁠 건데. 일단 혈액검사상에서는 뭐 다행히도 심장상충은 안 걸려있었고요. 간 기능이라든가 심장 기능에는 크게 이상이 없어서. 피부 치료하면서 영양 보충 잘 해주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이가 한 두 살? 수찬 씨가 좀 예쁜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성은 푸 이름은 린스. 프린스. 프린스로. 아 좋아요. 예쁘게 또 털도 나오고 윤기나게 왕자처럼 변하라고. 아 진짜 치료 잘 받았으면 좋겠다. 잘 부탁드려요. 열심히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. 아 프린스. 어이구 이렇대. 어이구 이렇다. 잘 받아. 아 또 올게 잘 쉬어. 프린스 그리고 행운이. 어이구 이렇다. 어이구 이렇다. 어이구 이렇다. 뭐gramμα이 nun 타입니다. 있으신 것처럼 arter이익 못하는걸 안 받 53만 원하는 altijd.